아 허준입니다. 아 이렇게 귀한 자리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 주셔가지고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로요.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병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으라. 다 얻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함께 갑시다.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. 제가 한 10, 지금은 또 13년 전이죠? 80이 넘으신 노인분이 전화가 왔어요. 통증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요. 그래서 가서 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사진을 다 찍어봤습니다. 사진을 찍으니까 양쪽 무릎이 무릎이 전부 이제 못 쓰게 됐죠?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. 그래서 완전 그 병면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령. 요즘에 제일 어려워하시는 병이 뭐냐면 퇴행성 관절령입니다. 나이가 이제 50대? 50에서 이제 60이 넘게 되시면요. 거의 그 관절들이 많이 망가져요. 특히 여성분들. 여성분들은 관절이 많이 망가져요. 그러니 뭐 80이 넘으셨으니 사진을 찍어보니까 골이 텅 비었어요. 양쪽 무릎이 다. 그래서 의사님한테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?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. 수술을 하십시오.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?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한 번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는 또 안 해도 되나요? 한 그때 12년, 3년 전만 해도 배활형이 다른다고 그래요. 인공관절이. 그래서 또 배활형을 교체해야겠네요.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을 수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도 많이 불. 비용은 뭐 한 다리 안에 300만원씩? 이렇게 한 600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. 비용도 많이 불 뿐 아니라 또 한 번 치료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신마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 뇌경색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열이라는 걸 좀 했었었죠. 그래서 그 사열이라는 건 그 옛날에 부황사열이라고. 그 허준 선생님께서 옛날에 선조왕 때도 부황사열을 많이 하시고 그랬다고요. 그리고 뜸! 뜸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직접 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뇌경색으로 인한 그 머리 백회, 백회도 사열을 했었고 또 몸 구석구석까지 사열을 좀 했었어요. 사열이라고 그러는 건 그 뭐냐면은 모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. 이런 그 선한 피, 아주 선홍색이에요. 피의 색깔은 빨간 선홍색인데 그 어혈, 한의학적은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 뭉쳐있는 피 그리고 양의학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혈전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런 혈전을 인위적으로, 인위적으로 바늘로, 사열칭이라고 해요. 그거를 이제 바늘로 찔러가지고 거기다 건 부황이라고 있습니다. 부황을 붙여서 압을 돌아요. 그래서 빼는 게 이제 사열인데요. 그래서 그 사열이 나쁜 피를 이렇게 빼다 보면은 좋은 피도 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내가 좀 사용을 했었어요. 그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인한테 제가 이제 나쁜 걸 좀 빼야 되겠다. 왜?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그 관절이 텅 비고 영양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그 혈관이 맥혔다는 얘기입니다. 혈관이 맥힌 건 왜 맥힌 건? 모세혈관이 거의 맥혔어요. 그래가지고 영양 공급은 안 돼요. 이분한테, 이 연세드신 분한테 산상, 백년 공급 산상을 내가 부에다 갖다 드려도 이거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막힌 모세혈관을 뚫을 수가 없죠. 머리칼을 벗어도 더 가는 그 모세혈관인데요. 그래서 방법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.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모세혈관을 뚫어주느냐. 그래야 그 혈관 속으로 이 양쪽 무릎에 산소를 공급시켜줘야 되고 영양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. 현재 의학에서요. 수술 방법밖에 없죠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열도 해봤어요. 근데 사열을 해서 바늘로 찔러가지고 앞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도 이 피가 나오질 않습니다. 젊은 사람들은 40대, 50대 사람들은 피가 나와요. 어떤 피가 나오느냐. 많이 고장나고 그랬을 때는 험붉은 피가 나옵니다. 험붉은 피가 나와요. 근데 이 노인을 한번 제가 사열을 했습니다. 사열을 해봤더니 아주 새카만 피가 나와요. 그것도 억지로. 나오기 싫은 걸 그냥 억지로 잡아당긴 겁니다. 그래가지고 또 통증도 심하시고 억지로 그냥 잡아당기다 보니까 노인네가 이제 아픔이 심하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. 어혈을 뽑고 혈절을 뽑아내야 저희가 영양공급을 시키고 좋은 걸 드셔가지고 영양공급을 시켜서 이거를 골수를 만들어 드릴 텐데 방법이 꼽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뭐 대피는 방법 이제 몸 뜨겁게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별게 다 나와 있어요. 지금이요.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죠? 지금 거의 저희가 다 건강할 수 있게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다 나와 있어요. 여러분이 접하지 않으셔서 그래요. 그리고 이런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. 여러분께서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세상에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? 지금 인터넷 시대예요.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집에 들어가 있으면요. 답이 다 나와요. 종교적인 거고 궁금했던 거 이런 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죠. 그래서 그때 방법을 찾아 냈죠. 그런 모든 기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양쪽 무릎을 대폈어요. 그래도 이게 뚫어지지 않고 그리고 좋다는 피가 어예에 풀어진다는 약을 이렇게 한방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드시라고 했어도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는 중에 어떤 걸 찾았냐 원적외선이라는 걸 찾았습니다. 원적외선은 파장이 5미크론에서 15미크론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게 원적외선이에요. 그런데 원적외선이 지금 원적외선을 잘 모르고 계세요. 전문가들 이외에는 광의학을 공부하신 분 이외에는 근적외선이 있고 원적외선이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게 근적외선을 많이 쓰고 있어요. 원적외선은 거의 잘 안 써요. 그런데 병원에서도 그걸 원적외선으로 잘못 아실 이런 의사선생님도 계셨었어요. 제가 직접 배괄을 하는 과정에서요. 그래서 그 원적외선을 여기다 조여주셨죠. 양쪽 무릎에다가. 그러니까 통증이 원적외선을 조이시면요. 여러분들도 여기가 아프신다든가 그럴 때 원적외선 비싸지 않습니다. 그 기구가요. 그런데 그걸로 많이 지금 활용도를 못하고 계세요. 그 원적외선을 조이시다면 4cm가 파고 들어가요. 우리 인체에 근적외선은 한 7mm 1cm를 못 파고 들어갑니다. 그런데 원적외선은요. 4cm는 이만큼 파고 들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혈전 어혈을 녹여줍니다. 그러면 피가 통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아주 신기했었죠. 우리 어머니 노인미가 사실은 저의 어머님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쳐드리려고 한참 그 원적외선은 찾은 것만 해도 한참 오래 오래 걸려서 찾았습니다. 몰라요. 일반인들이 그때만 해도 원적외선은 지금은 조금 알려주셨는데요. 그런 데 조여해드리면서 통증도 없어졌고 병원에 가니까 당장 통증이 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진통제 그렇죠? 소염제 그리고 위장약 그거에 다른 게 없겠죠.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거예요. 1분 남았습니다. 그래서 원적외선을 조여주면서 통증이 다 없어졌습니다. 없어져서 굉장히 부드러워지셨고 그 이후에 원적외선을 아침, 저녁으로 조여주시고 한 3개월 3개월 지난 다음에는 홍화시라고 있어요. 영양공급을 지켜줘야죠. 골수를 채워줘야죠.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주춤도 나와있고 그래서 원적외선을 조인 다 열려준 상태에서 꽉 막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드려도 공급이 안 돼요. 그래서 홍화시라고 있어요. 홍화시도 유황홍화시라고 있습니다. 유황홍화시 유황홍화시를 제가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2개월 3개월 돌아가실 때까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3개월 정도 잡으셨는데 돌아가실 때 통증 하나도 없고 82세에 그때 제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90세 다 되죠. 89세에 돌아가셨어요. 통증이 하나도 없으셨고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. 얼마나 참 심리없습니다.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. 저도 뭐 제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라도 효자 한번 돼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게 결과를 내렸네요. 여러분들도 집에 옆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물론 뭐 저도 노력을 좀 많이 했겠죠.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를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뭐 대단한 1급 정보라고 봐요. 이렇게 좋은 거짓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화전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